너 곡도 쓰고 막 이럴 거 아냐? 네, 노래 만듭니다. 많이 만들어놨니? 네, 많이 만들었는데 쓸만한 거에 기준을 아직 못 잡아서 응응응 습작곡이 많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드릴게요. 음... 맛보기만 살짝 해봐 봐. 좀 아끼고 싶었는데... 살짝... 어? 들려주나? 좀 힘든 거 같아요. 불안해? 불안하죠. 뭐가 불안해?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. 아끼는 거이구나. 얘는 좀 아끼는 애. 아... 괜찮은 거 걱정이야. 내 전화기 녹음 중인가요?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... 내가 또 보면 너 거를 들었지만 절묘하게 되게 다른 느낌으로 곡이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내 곡으로...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. 유희열 선배님한테 하는 거. 네, 맞아요. 좋은데... 가라 이제. 감사하고요.